. . . 오빠 그거 뭐야? . . . 경기의 유일한 경기 경기의 유일한 경기 경기의 유일한 경기 어머, 이렇게 큰 고등어는 처음 봐요. 고등어라니, 대방어. 대방어? 아무튼 대자는 맞는 것 같아. 진짜 크다, 방어인데 진짜 크다, 오빠. 비싸기도 얼마나 비싼데. 그럼 비싸요? 이 정도면 한 15만 원 정도 하지. 웬일이야. 귀한 걸 먹어보라고 줘가지고. 마침 서리 씨 와서 가지고 온 거예요. 좋아, 어떡해. 우리 오빠 이거 뭐 해 먹지? 구이도 해 먹으면 맛있는데. 구이? 숯불에다가. 이 귀한 대방어를 구이로요? 나 생선구이 해 먹을 때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응. 우리 그거 해서 직화구이 해 먹을까요? 우리 여기 불도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할까? 응.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오빠 도와줘요, 나? 네. 생대나무. 우와, 많다. 이거 가지면 되겠다. 먼저 이렇게 가져가서. 오빠 이거. 이거 가지면 오빠 불에도 안 타요, 얘는. 생대라서. 그래서 생대라서 쌀아 타지. 서린 씨가 특기를 발휘하네요. 마른 가지를 제거한 생대나무를 X자로 두고 철사로 동요맵니다. 좌우로 감아주고 또 위아래로 감아야 대나무끼리 막 움직임이 없어요. 이제 된 거 같아.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니까 신기하네. 이렇게 재료 많은 데서 이 정도 뚝딱뚝딱 못 하면 안 되지. 이거보다 더 엄청 열악한 데서도 다 생존이 가능해야 되니까요. 특정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와, 금세 구이대가 완성됐네요. 대나무 대쌀을 꼽아야 하는데 입으로 넣어서 꼬리로 쭉 빼야 하거든요. 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오, 오빠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오빠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힘을 써보지만. 긁지 말고 얘를 세우자. 대나무를 세우게. 이렇게. 아,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네요. 드디어 대방어가 올라갑니다. 웬일이야. 벌써 맛있겠네. 웬일이야, 오빠. 음, 진짜. 크면 클수록 맛있다는 방어. 방어 익어가는 냄새에 없던 식탐도 생길 판입니다. 신난다, 신난다. 건강이 있겠는데. 오빠, 아래 익어 벌써 기름 떨어져요. 우와. 그래서 식감은 쫄깃하고 맛은 고소하다죠. 구이만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로 한 점. 남들이 다 회로 먹으면 맛있댔어요. 가장 맛있는 부위를 딱 먹기 좋은 두께로 썰어 먹여주는 바다사나이. 음. 음. 야, 이거 씹을 것도 없다. 솜사탕 같아. 없어. 오빠, 먹어봐요. 입맛이구나. 오빠, 큰 맛이 달아. 입에서 잘 녹는데. 상 녹아요. 음. 노화 방지. 음. 뼈 건강. 음. 여성 먹는다. 좋지. 그럼 오빠, 나 이거 먹으면 이뻐지는 거야? 그렇지. 사랑 받으려고 이런 거 다 애원하네. 이런 건 기본이지. 아, 알겠어요. 미래의 아내에게 썰어주고 싶었던 고소하고 기름진 풍미를 자랑하는 방어회입니다. 솔직히 거짓말했지? 아까는 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다 줄 것 같이 하더니 이거 뭐예요? 서린 씨 성해는 안 차나 본데요. 많이 잡았잖아. 많이 잡았는데 양이 이것밖에 안 나와. 진짜? 응. 그도 그럴 것이 돌멍게의 두툼한 껍질 안에 먹을 수 있는 속살은 요만큼. 통통했던 해삼도 내장을 제거하면 바로 헐쭉해지거든요. 그럼 오빠, 우리 이걸 비빔밥해요. 응. 비빔밥. 배가 고파요. 채도 잘 썰어. 서리지 그러면 진짜 내 같은 남자 어때요? 무슨 말이 필요해. 최고지. 그냥 1등 신랑감이지 그냥. 서린 씨 칭찬에 입꼬리가 하늘로 솟네요. 1등 신랑감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바다 사나이. 바다 내은 물 신나는 멍게에 오도독 씹는 맛이 재미있는 해삭을 넣고 초고추장을 더하면 비빔밥 완성. 국만 따서 먹으면 되겠다. 됐어. 됐어. 오빠가 할게. 남자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준다고 하더니 오빠는 진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말로만 하면 안 되지. 맞아요. 마음가짐은 물론 요리 솜씨도 준비된 신랑감이네요. 돌 미역국도 깊고 진하게 끓여낼 줄 알고요. 통은 또 얼마나 큰지 귀한 대방어를 통째로 굽는 남자입니다. 와 노릇노릇 맛있게 잘 익었네요. 아빠 들어와요. 무거워. 아내에게 이런 밥상을 매일 차려주고 싶다는 거죠. 이야. 오빠 우리가 이거를 갈비처럼 뜯어먹을까. 뜯어먹을까? 응.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진짜? 회는 뱃살이 제일 맛있다는데 구이는 어떤가요? 응. 맛있다 오빠. 응. 고소해. 쫀득쫀득하고. 맛있다. 음. 맛있다. 반도 오빠 딱 맞아야. 두 분 입맛이 잘 통하는데요. 고소하다. 쫀득쫀득해. 오빠도 웃고 난리났어. 거의 못했어. 거의 못했어. 콧대가 높아서 그런 거야. 그래? 응. 맛있어? 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꼬지랑 여기가 생선이 고소하고 맛이 틀려. 그래서 이게 부위별로 다 맛이 틀려. 어? 부위별로 맛이 틀려. 응. 아래는 약간 팍팍하며 고소하고. 위에는 부드러우며 고소하고. 서린 씨 말대로라면 아래 위가 다 고소한 거네요 오빠 한 입에 다 넣고 먹어봐 무슨 한 조각 띄웠는데 생선 한 마리 먹는 기분이야 내가 고기를 살로 발라줄게 국자 무슨 생선은 국자로 발라요 국이가 큰데 숟가락으로 되겠어? 그렇긴 하지 국자로 해야겠다 국자로 한 국자다 뜯어봐라 티가 안 나잖아 방어가 어찌나 큰지 국자로 퍼 담아도 살코기가 잔뜩 남았네요 오빠 나는 국이 궁금했어 따끈해 맛있어? 응 담백함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녹여주는 맛입니다 더 오래 끓여서 그런지 뭔가 깊은 맛이 나요 생선은 오래오래 끼리면 끼릴수록 끼리면 끼릴수록 끼리면 끼릴수록 맛있지 딩동댕이지 나는 이거 비빔밥 먹어볼거야 아 맞다 비빔밥을 입고 있었네요 이거 다 여자한테 좋은거니까 많이 먹어 맞아 오빠 그럴거 같아 나 이거 먹으면 내일 너무 이뻐지는거 아니야? 아침에 못 알아보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쌍 말게 두사람 죽이 잘 맞는데요 멍게는 먹어봤는데 오빠 나 솔직히 돌멍게는 처음 봤어 음 맛이 어때? 맛있어? 어머 웬일이야 씻기도 전에 오빠 향이 향이 어우 향굳해 그게 바로 돌멍게 오 세상에 틀리다 왜 옆에서 맛있다 해주면 요리할 맛 나잖아요 어우 맛있어 바다사나이도 그런것 같은데요 우와 사람찌는 대방해도 좀 먹어 맛있어 맞아 회 있었어 회 있었어 까먹었어 오빠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리실력을 갈고 닦으며 아내가 생기길 기다렸다는 바다사나이 음 찰지지 오빠 찰지 응 오빠 나랑 먹으니까 완전 맛있죠 응 더 맛있는 것 같아 혼자서 무슨 무슨 맛을 먹지 어 갑자기 슬퍼 좋은 분이 나타날거에요 매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응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하는 꿈을 꾸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건만 천생배필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오빠 군대에 그렇게 좋은 회사도 반도체 회사도 다니고 했는데 정말 미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지 대단한 연기인데 대단한 게 빨리 이제 생각을 바꾼기지 그 유혹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도시 생활하다가 이런 처음에 있으면 또 처음에 또 그렇지 바다사나이의 결단이 대단해 보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은데요 그쵸 서린씨 어떤 여성상 이상형인지 알아야지 그냥 여성스러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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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자 씩씩하고 참하고 예쁘고 어? 또 말해봐 또 말해봐 애교 많고 응? 나 아니야? 너네 씩씩하지 애교 많지 음식 잘하지 어? 서린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바다사나이의 진짜 마음을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알겠죠? 수고하십시오 사회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